볼을 던질 때 이렇게 던지려고 이렇게 보면은 오른팔이 직각으로 이건 본능적인 동작이에요 오른팔이 직각으로 이렇게 허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그러면은 패를 잡으면은 목표를 보고 이렇게 손에 공이 있으면 목표를 보고 목표를 보고 이렇게 백스윙 공이 있으면 우리가 목표를 보고 던질 준비를 하잖아요 이게 백스윙이라고 보면 돼요 백스윙 던질 준비 공을 내려칠 준비 백스윙 백스윙은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를 보고 백스윙 해보는 거예요 목표를 보고 대부분 공을 보고 백스윙 하잖아요 공을 보고 백스윙 하니까 어때요 이게 터지는지 체가 몸하고 멀어지는지 궤도를 이탈한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목표를 보고 백스윙을 하면은 본능적인 자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쳐 볼게요 우리가 목표를 보고 제가 지금 목표를 보고 백스윙을 목표를 보고 백스윙을 그 다음에 공을 보면 어때요 이쪽이 턴이 안 됐죠 목표를 보고 백스윙을 하면은 목표를 보고 백스윙을 하면은 이쪽이 봐봐요 벽에 하체가 기대있고 어깨가 봐봐요 그대로 유지되는 게 보이죠 우리 던질 때 이래 이래 안 던지잖아요 백스윙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던질 준비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을 던지는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깨가 다운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얘기하면은 공을 보고 백스윙 하면은 이렇게 어깨가 다운되면 안 된다는 거 그럼 던질 준비도 이렇게 밖에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동작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공을 목표 쪽으로 던질 준비 목표 쪽으로 던질 준비 그럼 제가 쳐볼게요 그대로 던질 준비 이렇게 던질 준비 제가 지금 뭐예요 그냥 체라는 골프 체라는 도구를 잡고 공을 목표 쪽으로 그냥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던질 이렇게 이렇게 목표 쪽으로 그대로 어깨가 다운되면 안 됩니다 체만 몸하고 좀 이런 멀어진다 던질 준비 몸하고 이렇게 자 이따 하체벽은 보세요 이렇게 벽에 기대고 노턴스윙은 턴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던질 때 본능적으로 턴을 안 하듯이 이렇게 보면 이쪽이 헤드가 가고 손이 가고 어깨가 당겨오는 거예요 당겨오는 당겨오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하고 같이 우리가 던질 때 허리를 좀 쓰잖아 그죠 멀리 에이